오늘 쇼핑 대박 이 물건들 다 어디서 샀어? 전부 SK에서 산거야 SK스토어 SK스토어? SK스토어 SK스토어에서 만나면 뭐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스타일 분명히 하실거에요 SK스토어 단독 구성으로 함께하십시오 BTV 채널 21번 KT에서는 채널 30번 U플러스에서는 채널 28번 스카이라이프 채널 33번 딜라이브에서는 채널 30번에서 볼 수 있대 1월에 SK스토어에서 쇼핑하면 벤치 클래스나 순금 10돈 또는 SK상품권을 준대 집에서 TV로 보면 되잖아 들어보면 새로운 쇼핑이 보일거야 평범한 쇼핑에서 SK스토어로 쇼핑을 틀다 SK가 만든 쇼핑 채널 SK스토어